여고 후생 너네 댕댕이 이름이 뭐야? 제리 제리? 강아지 이름이 왜 제리야? 아이시라는 말이 무심코 튀어나오면 뒤에 때루를 붙여 험악한 말을 피하는 편 참 빨리도 확인하시네요 그 말에 정말 동의한다라는 문장을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뭘까? 뭐 떠오르는 게 없다 과잉이 듣기에도 참으로 흡족하도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 다 구속댐 초딩 저학년 때 유승준 팬 초딩 고학년 때 동방신기 미키 유천 팬 중학생 때 슈주 강인 팬 중고 사이쯤 빅뱅 승리 팬 고딩 때 의킴 정준영 팬 이제 내가 저 연예인이 요즘 좀 좋더라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저 연예인 이제 곧 구속되겠네? 이럼 실패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 남은 사람은 유노윤혹군 눈에 정액이 들어갔는데 병걸리거나 실명같은 거 되나요?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내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촌동생이랑 놀아주는데 나보고 바보라길래 바다에 보배라고? 아니 바퀴벌레 보디가드? 왜 그러셨어요? 카페 깔린 화장실 삶이 힘들 때 나는 중세 기족이라고 생각함 대패 삼겹살 500g 사와서 후추 뿌리면서 나는 중세 기족이다 지금 금보다 비싼 후추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맛도 좋아지고 인생도 좀 살만해짐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 누구신지? 너 남자친구입니다 내가 남친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니 바람피나 미안 아빠인 줄 알았어 저번에 아빠가 모르는 번호로 똑같이 물어봤거든 응 맞아 아빠다 전화 받아라 그래 3명이라고 남친 생활력 보고 충격받았다 남친 집에 전자레인지도 F도 없는데 피자 시켜 먹고 남은 식은 걸 데우지도 않고 오만상 쓰면서 먹는 거임 보다 못해 프라이팬에 약불로 구워주니까 첨엔 그게 되냐고 타지 않냐고 계속 묻더니 따뜻하고 맛있다면서 나보고 천재냐는데 불 처음 보는 유인혼 새끼인가 엄마 바빠? 아니 왜? 백만원만 빨리 보내줘 학비 오늘까지인데 모잘라 너 보이시 피싱하는 새끼지? 애미 없는 이X놈 동생이 옷을 샀는데 귀여운 그림에 그러지 못한 글씨 지하철 예수전도 아줌마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말 맨날 들으셔서 지겨우시죠? 하고 주의 환기를 시킨 다음에 언제까지 듣기만 하실 겁니까? 이젠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데 포스 개쩐다 7호선의 글벨스 나는 게이 내 누나는 레즈비언이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인 편 그래서 나는 누나 여자친구와 사귀는 척 누나는 내 남자친구와 사귀는 척 한다 만약 둘 다 우리 집에 놀러왔다가 자고 가게 되면 부모님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자게 한다 시어머니 왜 이러셔 남편 펭씨라서 애기네 성 따르기로 했는데 쓰러지심 물론 쓰러지는 척 한 거지만 뒷목 잡고 막 액션하셔 어제 아시게 됐어 심지어 남편이랑 혼인신고할 때부터 남편 동의했고 지금 시누이네 가족까지 다 동의했거든 특히 시누이 두 명 다 어릴 때 펭씨 너무 힘들었다고 완전 내 편이야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펭씨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외부인이 집안 핏줄 끊어놓는다고 노발대발하셔 본인도 외부인이시면서 누가 보면 펭씨 대표신 줄 펭통령이신가 다담달 출산이고 딸이거든 펭씨 말이 되냐고 집안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하냐 하시면서 난리심 지금도 부재중 전화 다섯 번 와 있어 왜 이러셔 펭씨 성 쓸 거면 이름 빈이라고 짓는다고 난리쳐 펭씨 대표야 뭐야 자기도 외부인이면서 펭씨들이 동의했는데 네 왜 펭씨 아닌 사람이 난리래 노펭이가 더 난리 펭씨들은 다 동의했네 펭씨 아닌 사람 애기 엄마 빼고 다 나가라 그래 어머님이 아쉬우시면 펭씨로 바꾸시다 해 펭씨도 아니면서 펭부 심쩌네 펭현숙 빈칸 자꾸 이러시면 어머님 펭해버린다고 해 펭부인 펭당했노 펭이치리로 짓는다 그래 펭팽한 신경전이냐고 자기도 펭으로 살아본 적 없으면서 자꾸 그러면 펭수로 짓는다고 해버려 저희 집 화란초가 이상해요 얘들아 너네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이 뭔지 아니? 대통령 누군가?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? 답은 바로 국민 권리의 포기입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아 얘들아 망했다 남친이랑 싸우는 중인데 내 손아 저걸 왜 눌렀어? 아 답장도 안 와 네가 애초에 행동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넌 나보키께 번호 알아가고 먼저 연락하고 그런 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? 네가 날 조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 아 제 신발은 명품이라서요 알바를 뽑았는데 뭔가 굉장히 엄청나다 매니저야 이응이응 사장아 니랑 일할 알바 경력만 있음 된다 아님 이응이응 경력만 있음 됨 나보다 어림 좋고 뭐 얘로 뽑음 얘가 누군데? 지금 면접 중인 애로 오키 고마 나오라고 했다 토요일 10시에 나머진 너한테 연락하라고 그쓰그쓰 너 번호 줬음 고마버 나아간다 약속 있음 부부 겹쇼 겹쇼 이따 봐 이력서 금고 아래에 넣어 오키 감사 안녕하세 피카 방금 면접곤 김말이라고 합리 피카 뽑아주셔서 감자 피카 면접 볼 때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모내서 답답하진 않으셨 피카 사장님이 너무너무 잘생기셔서 떨려서 그랬던 피카 여자친구 당연히 있으시겠 피카 없으시다면 좋은 인연 만들었으면 작은 바람이 있는 피카 구겸 갖지 마시고 지금 답 안 주셔도 되는 피카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피카 피카 같이 사이좋게 일하고 싶은 주 멋있는 짤동 커피샤장님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는 예 본인의 웃김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웃짤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끝까지 봐주셔서 땡킹 구독 부탁드 ac용 그 앞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加入 backups 불편해주신 LORD ه